BW, 뀨니씨, 부품선 5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뀨니씨의 전지현입니다. 똑똑한 안티라고 해야 되나? 데려 욕먹이려고 저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전지현이 낫지. 전지현이랑 어디다 비교하냐. 누굴 삐었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. 저것이 여기야 저거. 진흥영 안티 맞아. 걸포느님 미안해요. 안티 아닌데요. 너 전지현 얼굴 모르지? 미니언일은 조금 있어. 내가 봐도 미니언일은 한 0.2%다. 0.2% 정도 있는 것 같아. 아 이게 진흥영 안티야. 아씨 내가 몰랐네. 좋아요와 구독. 아악! 중간으로 갑니다. 중간으로 갑니다. 개발 쏭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미스터 쏭림 감사합니다. 장르빙 받은 안티 뚝백이 없는데? 안 먹었지 않아, 이 버그? 오, 미안. 거기 사람 있어. 미안해. 아, 벅이. 바보야, 그거 털렸어. 벅이 바보야. 기름 없는 거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줬냐? 기름 없는 거 왜 얘기 안 해줬냐? 아까 큰일 날뻔 했잖아. 보금 먹으러 갔다가 기름 나갔으면 어떨 뻔했어. 와, 이걸 얘기 안 해주네. 힝힝! 어이, 뭐야. 어이, 뭐야. 이거 뚝배기 없이 치킨 먹기 미션 중인가? 사자머리 쓰고 다니는데? 자전차도 고마워. 왜 거기 서냐? 와, 잘 쏜다. 요즘 애들 반숙 너무 지려. 이거 봐, 술 탕 온 줄 알았다. 이거 아니야? 이걸 온다고? 왜? 이거 왜 오는데, 이 바보야. 와, 나 머리 쏜 거 알아? 와, 다 포개질 줄 알았다. 아, 삼둑 챙겨야지. 내가 너무 박살나서 끼기 싫은 삼둑이다. 뭐지? 삼둑 새 거? 저거 먹으러 가라고 하는 거지? 사자님들이지? 싫어. 싫어. 저거 보고 못 먹을 거 같아. 위에 소리를 한다. 위에 사람이 있다. 먹었다, 먹었다. 이거 먹으러 갔으면 죽었어, 사고들아. 흐어. 빵 끊었다. 왜, 어딘데? 머리 조심하시고요. 저기 있네. 앗. 앗. 도와준 거지. 괜히 킬 뺏긴다고 생각하려고 하다가 괜히 쟤랑 싸우다가 뚝배기가 나갔으면 치킨 먹기 힘들었을 거야.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, 탑10부터는 총소리를 안 내고 아예 안 싸워서 죽기랑 뚝배기를 아끼는 게 나아. 자기장 뭐야? 견박 3명 남았어. 오다가 다 죽었나봐. 내려온다. 저쪽 보는데 왼쪽에 있나본데? 그럼 왼쪽 쟤를 안 잡아야겠다. 그치? 쟤가 잡아주겠지? 쟤가 이기는 게 나아. 바로백이 나아. 그냥 나아. 그냥 나아. 내가 아는 게이. 그래. 다. 또 배기 나갔다. 큰일 났다. spiel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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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카우트 콜 스카우트 콜 콜 스카우트 콜 스카우트 콜 스카우트 콜 나이스 자 골프 선수 수류탄 수류탄을 까야죠 자 수류탄 과연 들어갈까요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나이스 와 당연히 뚝배기 없어가지고 샷전 자신 없었네 나이스